안녕하세요. 4월 5일 KBO 국내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반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두산대 NC 경기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두산은 최승용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3승 7패 5.4명에 부진한 성적을 거둔 최승용은 작년 선발로 나섰을 때의 투구가 훨씬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두산 투수답지 않게 홈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5개의 안타와 8개의 볼렛을 얻어내고도 단 한 점에 그친 두산의 타선은 다시금 홈경기 부진이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태의 유일한 적시타 역시 상대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양희지의 스피드상 득점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철원과 홍건희가 제 몫을 해주는 건 반가운 부분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NC는 신민혁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작년 4승 9패 4.56의 성적으로 풀타임 선발을 맡은 보람을 보여주지 못한 신민혁은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두산 상대로 나름 강점을 보여준 투수이긴 하나 슬로 스타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2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NC의 타선은 곽빈, 정철원, 홍건희로 이어지는 강속구 라인에게 막혔다는 점이 아프게 느껴질 듯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삼성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결정적 실점이 나온 건 결국 이 팀의 한계점일 것입니다. 곽빈과 송명길의 주인공으로 한 팽팽한 투수전을 결정지은 건 수비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선발을 고려했을 때 팽팽한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펜의 안정감은 NC보다 두산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SSG 대 롯데 경기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5천 콜드게임 승리를 거둔 SSG는 문승원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부상에서 돌아와 주로 불펜 투수로 뛰면서 1승 1패 5.11의 성적을 남긴 문승원은 역시 불펜이 적성이 아님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발로 나섰을 때 홈경기의 강점을 가진 투수였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불려지는 충분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무수한 찬스를 날리면서 단 3점에 그친 SSG의 타선은 두 경기 연속 집중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날의 찬스라면 최소한 5점 이상은 나왔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5천 콜드 덕분에 불펜 전원이 휴식을 취한 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롯데는 찰리 반즈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작년 12승 12패 3.62의 성적을 남긴 반즈는 다른 팀이었다면 15승도 가능했을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SSG 상대로 두 번 모두 8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투구를 해냈는데 개막 대시에 능한 투수이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차고 넘칩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원석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단일 득점에 그친 롯데의 타선은 개막전을 제외하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팀의 야구는 안권수와 렉스의 투맨쇼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족족볼렛을 남발하는 불펜은 이제 이민석도 한동안 쓰기 어렵습니다. 문승원은 홈 경기에 강점이 있고 반즈는 SSG에게 강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투수전의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날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롯데는 불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이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삼성대의 하나 경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신승을 거둔 삼성은 백정현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최악의 모습으로 시작해 결국 4승 13패 5.20이라는 커리어 로우급 투구를 보여준 백정현은 후반기에 어느 정도 명예 회복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상대로 원정에선 강한대의 홈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4월에 백정현은 기대가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화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의 피렐라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홍정훈은 그렇다 쳐도 5승환에게서 실점이 나왔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막판 추격이 아쉽게 실패로 끝난 하나는 장민재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7승 8패 3.55의 성적을 남기면서 꿋꿋한 모습을 보여준 장민재는 팀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 5이닝 내외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성 상대로 3번의 선발 모두 5이닝 이상 1실점으로 강했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노시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하나의 타선은 3경기 연속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을 가지 못해서 3경기 연속 1점 차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3경기 연속 승부처에서 무너진 불패는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입니다. 장민재는 3성 상대로 강점을 가진 투수입니다. 게다가 피렐라가 빠진 3성 타선은 파괴력이 반감된 상태입니다. 물론 백정연의 노련함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하나의 타선은 예년보다는 꽤 막강한 편이고 불패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5일 KBO 국내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